Se Notre Dame We, we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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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ng Bright Oh Go That's right We don't know what that means We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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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ng Bright Being Bright stellen, SMYSE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기가 또 많이 지치신 분들이 오는 데라고 들어요 여기서 많이 지쳤어요 지금 잘한다 어우 잘 먹을게요 와 너무 내 스타일인데 어 근데 쎈 약간 힐링돈다 약간 밖에서 오니까 좋다 뜨끈하게 그냥 뜨끈하게 따지지 뜨뜬한 바닥에 누워가지고 오렌지 까먹고 와, 근데 진짜 좀 행복하긴 하다 아, 이거다 오! 하하 뭐예요? 드론? 드론? 어, 나 드론 해볼래 와, 진짜다 오, 리얼이네? 뭐야? 오, 대박! 우와, 뭐야? 이거 진짜 돼? 너 건전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켰어? 네 아, 얘를 켜야 되는구나? 여기 있다 오, 됐다 진짜 돼? 이건 알아 이거 한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됐다 오, 뭐야? 오, 뭐야? 오, 드론, 드론 잘 나왔는데? 우와, 대박 아, 이거 봐 잘난다 오 오 야, 선우야, 바둑 한 번 가자 어, 바둑? 오케이 바둑 야, 나 그거 말고 그거 하자 그, 다섯 개 연결해 이 버튼이 다 뭐냐? 오목 오목이랑 뭐, 바둑이랑 뭐 다른 거야? 네, 달라야 이게 안 된 겁니다 나 진짜 제대로 한다 오케이, 제대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혈 마소가 없구나? 야, 성훈아 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뭐야, 여기가 엉덩이 왜 초록킹 잘하네 애교 잘 부리네 아, 자꾸 이러시면 곤란한데 뭐해, 뭐해 오 오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저 손에, 손에 올려주면 안 돼요? 오 오 저 해볼래요 하세요 하세요 와, 이거는 재밌다 뭐야 이거는 끝이다 이렇게 나오시겠다 하하하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여기를 또 와가지고 거기 가시겠다 네 와 가운데를 막아야지 여기다 해놓게 된다면? 하하하 아, 이겼다 이겼어 아, 깜짝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하하 하하하 진짜 뭐하니 하하하 귀엽다, 에 귀여워, 귀여워 아, 이러면 너무 뻔하잖아 이렇게 원래 뻔하게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뭔지 알지 영토? 오,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던 걸 이제 방지를 했지 하하하 이야, 한 번에 잘 맞았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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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오오오오 아, 서누 너무 못하는데? 와 야, 이게 안 보이냐 이게 안 보여? 나 한꺼번에 야, 너 진짜 너무 못한다 так아, 나ğ 나거야 남한거야 아, 전하나 나 오버 카드 하지마 하하하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겨줄게 형, 그거 지는 사람 저 하여? 이긴 사람 저랑 해요?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 오... 오, 정신없어 야 뭐야, 총이야? 아... 또 내가 화살 좀 잘 하지 오! 깜짝아 오, 재밌는데? 천우형 오목 진짜 못 하는지 저번에 제가 찜질방에서 했었을 때 진짜 찜질방에서 했을 때 느꼈어요 공격밖에 못 하잖아 공격에 눈을 멀어가지거든요 수비도 좀 하고 epic 희승이 형 봐봐요 희승ließ 잘하죠 깃을 한 번 보여줄게 네, 네, 다가서 아깝이 네, 되게 제이 형이랑 한 잔 좀 잘 듣겠다 잠을 연구하다 온 연구원 박성성입니다 낮잠 나도 빨리 옆으로 가 같이 같이 아 굿나잇 너무 좋아 아 이거 이거지 아 난 이걸 원해왔어 원해왔어 나만의 특별한 시골침대 레고나 해볼까? 레고가 근데 아이고 뭐야 너무 많은데? 일단 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야 방해하지 마 진짜 나 이거 잘 맞추고 와 이거 와 이거 와 렛츠고! 끝났어? 렛츠고! 끝났어? 끝났어? 뭐야? 와 데이크가 잘한다 아 근데? 야 다시 한 번 해 다시 한 번 해 예상 연예인 아니 데이크가 잘한다니까 진짜 와 나 못봤어 제가 아 나 여기로 을지 않고 다 결이 와 오케이 가자 야 지금 야자고라 다음 다음 렛츠고! 렛츠고! 뭐 배웠냐? 아니 저 집에도 이거 있는데 옛날에 바둑 배웠을 때 사놨는데 아 진짜 데려간다 아 저거 좀 느낌 있네 네 정훈이 뭐 방어만 하네 음 빠져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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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가지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나 가질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재밌다 한 번 레고 진짜 재밌다 진짜 오랜만에 재미는 자 네 니키도 자 응 길어지고 있다 명경기가 되고 있구만 어우 더워라 어려워 각이다, 각이다 각이다, 각이다 광 나왔어, 광 나왔어, 광 나왔다고 광 나왔잖아 광 나왔잖아 끝 그렇지 끝났네 끝났네 끝났다 나이스 야, 사람, 사람, 사람 한 판 더 할 사람 정의할래? 오케이 정의할 사람? 가져올게 선우는 뭐예요? 어? 선우는 뭐예요? 어? 로고 레고 로고 로고 야, 레고 거의 벌써 왔다 집중해야 돼, 집중 빡집해, 빡집 빡집 굉장히 좋은 플레이스먼트 및 성운 파크 좋습니다 네, 그거를 또 알아챈 양정원 선수 양정원 선수입니다 양정원 선수 양정원 선수? 아, 이제 저는 두 수 아파요, 네도 아팠어요 아, 두 수 아파요 네, 이제 이것만 막으면 제가 훨씬 느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아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박성운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설하는 축구 선수 해설위원인데 진짜로? 저기 나 이기는 법 알려줄까? 다음 거 여기다, 나 정원이 그럼 이긴다 아니에요 아, 진짜 말해서 졌어요 말해서 졌어요 왜? 아니야, 장난이 원래 옛날에 초등학생 때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어, 맞다 그거 고민이 뭔지 아나요? 뭐? 약간 반지 찾을 때 이렇게 그게 뭔지 알죠? 그게 뭐야? 그게 뭔지 몰라요? 반지 찾을 때 이거 뭔지 몰라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거 먼지도 보여요, 이게 어디다 갔어요? 잠깐, 이거 하면 4개 되니까 얘 봐 이겼다 5개 아, 이겼어 5개야, 이거까지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되어있는 줄 알았어요 잠깐, 이거 NG, NG 이게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제가 이거 이건줄 알았어요, 이렇게 에이 아니, 진짜로 뭔 소리야,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오케이, 형, 나 가자 에이, 이거 날아가자 이거 없지 나, 나, 나 도전깨기 와, 이 차 아주 대단하구나 와, 멋있는데 아, 심심해 저 팝콘 만들어도 돼요? 가짜는 아니었어요? 지금 같이? 지금 가짜다, 이렇게 여기 이거 CS 2개야 그럼 너 그거 기다릴게 이거 틱톡에서 너무 많이 봐서 이미 만드는 것만 알고 있어 처음에 얘를 먼저 붓고 엥? 소금? 소금 왜 소금? 여기 또 열려요 대박이죠?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저도 저도 저도요 저도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형, 형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봐봐요 저, 남는 거 하나 먹을래요 이거지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비비빅 비비빅 진짜 맛있어 비비빅 비비빅, 너 먹을 거야? 비비빅, 너 먹을 거야? 비비빅, 너 먹을 거야? 좋아요? 비비빅, 초콜릿 아니에요 비비빅, 초콜릿 아니에요 어, 초콜릿 아니에요 초콜릿, 초콜릿 아니에요 한 번 더 먹어봐 선우야, 너 먹을래요? 오케이 뭐 먹을래요? 오케이 잠깐만 뭐 먹을래요? 이거 이거 나름은 팝코만 나름은 팝코만 제이 형은 호두가 잘 어울리지 나는 팝코만 돌래 이따가 같이 하는 게 없지 니키 끝나면 하자 니키 빨리 끝내 야, 니키 이거 비비빅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돼? 네 잠깐만, 이거 끝내자 너무 맛있거든 초콜릿, 초콜릿 니키 좋아해 비비빅 맛있어 그거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건데 집에서 많이 먹지 않았어요 먹은 적 있어, 그거? 네 네, 전략 잘하지 마 네 빨리 끝내라고, 그거 빨리 빨리 꺼 그걸 끄든지, 이거 먼저 하든지 아니, 1점을 넣으면 1점을 넣으면 야, 얘 새로 시작했어 아 아니에요 딱 5분 기다려줄게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뭐 막으면 되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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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다시 해 내 손에 한 번 다 해 고등이야?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1등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한 번도 해 아, 니키 못 기다리겠다 먼저 할게 먼저 할게 안 돼 지금? 안 되는 반말이고 50분 몇 분이야, 지금? 안 되는 반말이고 지금 50분 아,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틱톡에서 봤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라고? 네 오케이 아니, 뭐야 아, 이거 기름 먼저 넣어야 되는 거야 어, 틱톡에서 이거 먼저 해요 야, 너무 많은데? 야,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요? 야, 이거 엄청 많아, 이거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이거 제이 형 좋아하겠다 옥수수니까 아, 이거 제이 형 좋아하겠다 옥수수니까 아, 이거 제이 형 좋아하겠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버터를 넣어야죠 오케이, 버터를 넣어둘게 어, 숟가락 혹시 있어요? 네 주걱으로 해 주걱이 있을까요? 주걱? 여기 네가, 네가 들고 있잖아 네 다 이 정도에 다 넣는 거야 나, 나 야, 그거 많은데, 너무 많은데? 아, 지금 그래서 그냥 다 넣어봐, 일단 됐다 다 넣어도 돼요? 그, 그거? 식용유를 좀 많이 해야 돼 아, 그래? 얼마나? 우와, 이거 맛있겠다, 그러면 오겠다, 여기까지 된 거 같아 그만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다 우와, 진짜 틱톡 찍은 거 같아 지금 좀 많이 한 거 같아 진하다 오, 뭔가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하나 이거 할래? 아마 약구리 하나요 하나요 큰 티면은 이제 기술은 뭐예요? 매구하지 않아? 이거 밖에 나가서 이거 할 사람 베드민턴? 합시다, 오케이 야구 합시다, 제이크 형 제이크 형 제이크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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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잠바 입고 가야 돼 저 제발 이거 하나 보여줄까요? 오, 잘하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실패 뭐야? 그냥 다 해줘 왜 안 되냐? 왜 안 돼? 오케이, 고 이거 갈게요 오 스트라이크죠? 방금 스트라이크 헛스윙 했다, 헛스윙 100kg 나오나, 이거? 에이, 뭐 100kg야 80kg도 안 나올걸? 나오죠 왜, 뭔 소리 아, 100kg 절대 안 돼 아니, 진짜 그 백스... 130 갈게 130 아, 살자, 살자, 나 맥스 30 갈게요 이렇게 맥스 30 갈게요, 진짜 아니, 정확하게 맥스 30 갈게요 이게 한 80 진짜 아니, 더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제대로 안, 안 터졌어, 방금 오! 더 놨다, 더 놨다 더 놨다, 됐어? 못했네 근데 왜 안 터지니? 더 놨고 어, 냄새가 엄청 좋아 어, 냄새가 엄청 좋아 어, 냄새가 진짜 좋아 뭐야 자연스럽게 튀어 오르지 않나 오, 오! 오, 오! 다 됐다, 다 된다, 다 된다 이제 오! 박사살사단 소리가 있어요 오, 되고 있다 오, 소리가 나요 오, 소리가 나요 마이크가 있어요. 아, 여기가 있다 진짜 재미있어 이 품이 하나도 없어요 오! 대박 진짜 재미있어 오! 예! 오! 예! 오! 예! 힐링된다 근데 왜 이렇게 약간 느리지? 열어봐 오! 대박 불을 좀 줄여야겠다 불을 좀 줄여야겠다 아! 야! 따가워 따가워 이거 엄청 길게 이쯤 되면 더 터진 거 아니야? 아닌가? 열쇠 꺼도 된다 이제 이 예열 된 거 때문에 더 터질 거예요 와! 엄청 많아 야! 넘쳐 진짜 와! 엄청 많아 야! 넘쳐 진짜 와! 대박 와! 대박인데? 와! 진짜 신기하다 맛있네 좀 싱겁다 소금 좀 뿌릴까요? 네! 팝콘 다 됐어 팝콘 다 됐어 야! 만들고 있어? 다 됐어요 됐어? 됐어 종목을 바꿔 오! 나 이거 된다 이거 하자 이거 대형 대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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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 집에 있었는데 나 여기 갈게 오케이 아 랠리를 몇 개 할 수 있는지 해보자 이거 열 번 하고 갑시다 열 번 하고 들어갑시다 열 번 해야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열 번 안 대기거든 열 번 안 대기거든 열 번 안 대기거든 알겠어 알겠어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힘들어 와 힘들어 wz vou 소금 뿌려야 돼 와 다 했다 넣어도 돼? 오, 프라리 예 초코 녹여서 해볼래요? 오, 이거, 이거? 이거 더 맛있겠다 오, 이거, 이거? 그거 넣어도 돼? 안 돼, 안 돼? 만들었다 닉키, 초코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비비비게임 너무 맛있는 날씨 저거 맛있는데? 비비비? 판시야, 판 다 시었네 진짜 난 초코 레이스인 줄 알았어 봐봐요 뭐예요? 응? 으어, 베라이 베라이? 이거 저한테 주는 거예요? 받으시면 따뜻해 그렇죠? 제가 많이 졌잖아요, 이랬어 생각해 보고 겁나 맛있네 겁나 맛있지? 이거 왜요? 왜? 남은 거예요?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흐흐흐흐 I don't know 집에다 놔둬야 되겠다 이거 국물 됐다 소금 좀 뿌려주면 안 돼? 지금 완전 많이 뿌렸어 소금 더 뿌려야 돼 됐어? 뚜껑, 뚜껑 어디 있지? 응 그거 뜨겁지 않아요? 아, 허리가 와, 나 팔이 제이 형 껴야 될 거 같은데 이번 거 맛있겠다 이번에 버터 진짜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와, 이거 진심이네 잘 자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진심으로 완전 그냥 자는데 진짜 샀어요? 응 제이 형 갑시다, Let's go 와, 너무 졸려 이거 팝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엔 하이프는 휴가에 똥 하고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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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하이프 성훈 지금 진짜 휴가 같아요 제가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본가 갔을 때보다 편한데 지금 여기 사루 자고 가고 싶다 성형이 잘 만들었던 건데요 그치? 집에다가 전시해 놓을 거야. 형 방에다요? 다들 밥들을 먹었는가? 뭐야? 무슨 말이야? 깜짝아, 뭐야? 이장님, 다시 한 번 나 못 들었어. 다들 밥들을 먹었는가? 네, 먹었어요. 그 시기 김 씨가 나가면 싫어? 부탁했는디 밖에 대밥 좀 챙겨주라고. 대박? 대박? 뭐냐? 조작 창고에 자전거도 있을 텐데 너무 방에만 있지 말고. 아, 자전거? 좋겠네. 편하게 쉬고들 있으라고. 감사합니다. 편하게 뵐게요. 저 중학교 다닐 때 맨날 자전거 타고 다녀요. 응. 그래서 저 손 안 대고 그냥 다닐 수 있고. 아, 뭔지 아세요? 아, 진짜? 네. 뭔지 아세요? 진짜였어요. 응.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굿 보이. 그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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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형. 아니, 너무, 너무 흥분시키면 안 돼.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차분하게 차분시키면 안 돼. 굿 보이. 굿 보이. 굿 보이. 굿 보이. 굿 보이. 굿 보이. 앉아. 앉아. 손 하나? 안 하나. 예, 뭐 하나 보다. 셋. 영어로 안 와? 셋. 영어로 안 와? 굿 보이. 굿 보이. 굿 보이. 나 간다. 너무 귀여워.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워. 굿 Québec 마 vents. bata. western guck Combined. 어? 가자 가자 야 이거 렛츠고 , 어? 봐봐요, 잠깐만 제가 기자 하나 가라고 commandments'게요 하나 둘 셋 갇힌다 오 어떻게 해? 오예! 이겨요! 야, 지그재그로 가봐,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 왜 이렇게 내려와? 와, 대박인데? 와, 대박인데? 천천히 가자, 천천히! 지그재그? 잠깐만요, 여기 사진 찍어야 해요! 잠깐만, 스탑! 나 핸드폰 가져왔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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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이다! 진짜! 와, 대박인데? 성격! 야, 뭐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후! 우와! 와! 물이 뭐야!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우와! 와! 대박인데?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냥 몸을 막히면 돼요 아, 근데 처음에는 저 넘어졌어요, 처음에는 아, 진짜? 네 이제 이거는 3년도 하면 익숙해집니다 하아 너무 좋은데? 우와 와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스탠바이 미팅인데 2천원 넣으면 뭐 와, 야 물꼬미 있나? 아, 낚시하고 싶다 오... 바로 낚시해서 낚시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가져야지 그거 그거 다 버리지 않았나? 밑에 츄가 없어 그냥 바늘이 없어 진짜 좋긴 하다 형 갈까? 갈까요? 가서 빨리 고기를 고기를 먹어야 돼 저녁 먹을 준비를 좀 장작을 또 캐고 아 맞다 고구마도 고구마 먹어야 돼 고구마 고구마 바로 다 식었다 야 식었나? 레츠 고! 끝났다 아 잠시만 아 잠깐만 진짜 이거 제대로 이거 호주 생각났네 바로 구워볼까? 와 냄새 근데 고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응 편하다 편하다 너무 좋았어 거의 해가 떨어지려면 말랑 해가지고 와 너무 풍경이 있다 너무 이뻤겠다 거기로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